5명 사망, 그날의 전말입니다. 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그날의 현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아우, 이거예요. 아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터널 안에서. 순천 완주강 고속도로였는데 터널에서 사고가 있었죠. 지난 17일인데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날씨가 풀렸는데 저 때 생각해보시면 춥기도 했고 폭설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설주의보 내려졌어요. 놀랐잖아요. 순천 완주강 고속도로의 3에 2 터널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 한 710m 정도 되는 터널인데 입구 100m 정도에 처음에는 접촉사고가 났어요. 차들이 쭉 밀려 서 있었어요. 비상등도 켜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정말 엄청나게 큰 탱크로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전복이 되고 화재도 나고 지금 화면을 보셨습니다마는 앞에 접촉사고가 나서 비상등 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오는 차량들이 제동을 못하고 다 부대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으로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CCTV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차량이 충돌하게 되는 또 대형 탱크로리, 화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커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대형 탱크로리 차량 같은 경우에 멈추려고 했습니다만 미끄러지면서 충돌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도로의 결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었나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도로 결빙으로 인해서 미끄러짐 이런 부분들이 원인도 하나이긴 하겠지만 우선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는 본다고 하면 오히려 운전자들이 이날 당시에 계속 눈이 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면 도로의 결빙이나 또 미끄러짐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운전을 하면서도 상당 부분 또 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감속 운전을 한다거나 또 전방 시야 전방의 주시를 좀 더 관심 있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접촉사고, 최초의 접촉사고가 발생을 해서 터널 내에 정차를 하는 상황.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터널 안은 사실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거의 절대 정차라든지 주차가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불구하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지금 뭔가를 해결하려고 정차하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밖에서는 안 보이죠. 네, 맞습니다. 바깥에서는 터널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후속으로 오는 차들은 이 터널로 진입했다가 갑자기 급정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거죠.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는 저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저기서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다들 경황이 없고 그래서 피해를 더 키운 거 아닌가 싶고.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질산이, 질산을 담은 탄크로 차가 전복이 되면서 질산이 유출돼서 위험성도 상당히 다른 현장들은 더 컸는데요. 사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이런 질산 중독이라든지 질산에 의한 어떤 이런 문제로 피해자가 더 발생한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데 이게 터널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더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전을 그냥 할 때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워지죠.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심리적으로도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시야가 좁아지고 긴장도가 높아진다는 건 대처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벌써 2016년도에 봉평터널 사건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오늘, 이번에 사건과 또 연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터널을 들어갈 땐 반드시 전방 주시와 더불어서 충분한 간격 두는 것, 그리고 앞쪽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지켜보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